자, 다시 한 번 불러드릴게요. 자, 가사 가사. 자! 그걸 벌써? 네 개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. 그리고 하나! 정통계! 네 개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. 그리고 하나! 정통계! 빅 비 요.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제부터 강렬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рек poz pot 그렇지만 бом отправ 게 has측은 강렬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book lot compliqué! 누구세요? 진짜 신난다. 지금 왜 두고 왔어요? 누구세요? 얘 유고슬라비아 찾으려고 그랬죠. 오케이. 타이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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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진짜 신난다. 에이. 적당히. 근데 들고 나가는 건 분리가 됐다. 타이밍. 자 우리 코코가 정답을 맞춰서 10점 드리고 로제가 또 우리 춤을 춰줬기 때문에 1점 드리면서. 이번에는 두 팀만 해볼래요 한 번? 그래 우리는 어차피. 두 팀 중에 10팀은 다 돼. 오케이 오케이. 조건이 있어. 오케이. 춤은 우리가 춘다. 오케이 오케이. 좋아. 춤은 양보 못해. 상훈 양보 못한다. 꼴진 탈출. 굿보이. 굿보이. 마지막 꼴지를 가르는 마지막 문제. 자 우리 위아래팀과 티다리 합창단만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문제를 드립니다. 자 이 문제 왜요? 이거 어려운데 괜찮나? 오 어려운가 봐 역시 꼴지대왕전.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.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들이자. 가만있다 이거. 가만있다 이거. 가만있다 이거. 가만있다니까. 여러분. 그리고. 하나. 둘. 셋. 다지. 다지 걸 왜 또해. 멜로디 다지. 멜로디 다지.